10회독 10회독 오늘은 2023년 12월 8일 10회독 18일째입니다. 여러분은 12월 26일이면 10회독을 끝내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통독범위는 호세야 1장에서 10장, 연하 1장에서 4장, 열한기하 15장에서 18장 12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마지막까지 그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려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기울어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사회적 죄악들을 꼬집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고자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짐승에 불과한 소와 낙위도 그 주인을 알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보아 오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다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 땅에는 내용이 없는 공허하고 의례적인 종교적 행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호세야 요나 전체 11개와 15장에서 18장 12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17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속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171일 호세야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야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야에게 이루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하께서 호세야에게 이루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요하께서 호세야에게 이루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요하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하께서 이루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야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고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너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대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를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덜어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교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삼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둘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우를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 세워 땅에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리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애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버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버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하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 172일 호세야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패혁자가 살죡조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느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형의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하다 버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제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랩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리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야 6장 옳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와서 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인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불을 짓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불을 지지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와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지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야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하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지께를 나야 하나니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아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라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쇄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업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업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야 구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조화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굽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리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오 그들의 장막 아래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안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가나님의 전에는 원안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요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을보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하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 173일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원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가트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왕에게 들이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오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지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확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코세야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상업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오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 쌓고 유단은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코세야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부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익히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증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국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놀아 길러하슨 불이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재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를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국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짓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지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업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하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하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춤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우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코세아 14장 이세라이라 내 하나님 여우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우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론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론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제 174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니누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요하의 얼굴을 피하민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느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이 못한지라 우리가 요하께 부르지저 이르되 요하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요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요하를 크게 두려워하여 요하께 재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불을 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품속 바닷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음 너누외로 가서 내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너누외로 가니라 너누외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류되 사십일이 지나면 너누외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너누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너누외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너누외에 선포하여 이류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때나 양때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음 는 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요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요다왕 역대 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위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질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아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라임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처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질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라임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라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라임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를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라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라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0년에 무라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질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악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모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유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요하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하께서 비로소 아람왕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위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한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위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루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루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로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군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화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로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로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로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재사를 들이대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여화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세 재단과 여화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게 엿줄 예레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로스오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로 왕을 주여와여 여화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아 했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위성의 그 열정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76일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화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설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유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화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화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화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화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리라 여화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겔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화를 믿지 아니하든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화의 윤례와 여화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험앙하며 또 여화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화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화 부식의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화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화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화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너바세아들 여로보함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함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화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루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루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업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업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화를 경여하지 아니하므로 여화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루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업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루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화와 경여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여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여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여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여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여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여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여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여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를 경여하고 또 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에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야 18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카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빼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열악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로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아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로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업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아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로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로에 이르러 고상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사람의 여러 성업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 이더라 제177일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카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유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도롭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굴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약한 행시를 벌이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거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혁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조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창찬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유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유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혁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호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2장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화가 모아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팀에 돌아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론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주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팀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장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모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단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정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너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왁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왁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조만군의 여왁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왁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왁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옥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모는 슬퍼하며 곡할 것이오 시오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 178일 이사야 4장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온 시온상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호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맥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맥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모른 만군의 여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랍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루지짐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의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자 만군의 여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났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이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와께 사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를 것이오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돼 오직 망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인자 그들의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설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자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의를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화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화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의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 돼 그 중에 곰피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구시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더네 내가 본 적 죽여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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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하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죄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요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요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토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오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피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왕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왈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괴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라 주 여왕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너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왕께서 또 아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왕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왕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왕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왕께서 애국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례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팔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리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적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류의 은천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든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제 179일 이사야 8장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래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래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미라 하시니라 여왁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은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요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루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며마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굴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혼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랍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위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적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똥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오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보를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질래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굴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혼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가수로 사람은 화 있을 진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수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밭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나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미로다 그러므로 조망군의 여왁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됐을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들이니 병자가 점점 쇄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소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조만군의 여왁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조만군의 여왁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레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왁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몽해가 내 몽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몽해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하도시여 맘메나는 피난하며 개빔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만그레 여왁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오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배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 11장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의 위에 여와의 영 곧 죄와 총명의 영이오 모략과 재능의 영이오 제식과 여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던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하베 손을 대며 안문자 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급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급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제네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망국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미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제 181 이사야 13장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굴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에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마를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마를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남왕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야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파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불을 짓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불을 짓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4장 여왁께서 야곱을 극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근에 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왁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왁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느고 여왁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뇌에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노로말미야마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 도다 아래의 수올이 노로말미야마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노로말미야마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호소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왕이 죽던 애의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여 내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에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5장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해스본과 엘르 알레는 불을 지지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합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 도다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 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길에서 폐망을 울부지지니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므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합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합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도를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합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유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수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저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넀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해수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운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합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루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7장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상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상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쇄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뱀 것 같고 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남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뱉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사급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깃발한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룩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지지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미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오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한곱찜 영종조사의 이야기 그들이ensemble의 여신360여세가 달러 온 정체를 미하게 caffeine Scream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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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